요이와 도토누이 마시다 단뉴마드 이친이치 항아래바 주군대 고자리마사 주생과 마시가 이따다 그곳도니 수로 척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어요 무려 1만이 죽었어요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안 남아있어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미리 살아된다 봤노! 갑판의 화포들을 가로적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아주고 있어 된다고 말하게!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시작iums 시작 단군 출정 시장 해서 50w 인강 oid 감사합니다.